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의 독립적인 분석이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이후 처음으로 올해 안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모니터링 강화에 대한 중국 요청에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